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프입니다. 제품 알록달록 검색이 나오는 규한 1대5 맥스고요. 지금 조종기 세팅을 오른쪽으로 바꿨는데 서버가 아까는 반대쪽으로 옮겼어요. 서버가 반대쪽으로 옮긴 것을 자유를 달았거든요. GYC 400을 달았는데요. GYC 400을 왼쪽으로 올렸으니까 반대쪽으로 달습니다. 서버마다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게 달라서 됐습니다. GYC 400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위로에 대한 내용에 3번으로 가시잖아요. 3번으로 가면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번 가면 여기를 1채널에 대한 것을 노란색이 꽂았잖아요. 얘가 조절 가능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양도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자위로도 잘 됩니다. 이렇게 출고 준비하고요. 올라와서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